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막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쭉 딱아 팔 수도 없고 한마디로 완전 개노답 그런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바로 엉엉 울어대는 여직원 이런 망할 그지... 아 너 진짜 명치 확 돌아버린다. 원지 무조건 울기만 하는 신입 여직원 혹시 여기에 이런 미친 경험을 했던 분 또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신입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졸업 예정자고 바로 제가 사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딱 붙어가지고 업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니 이런 미친 이게 뭐야? 진짜 얘는요 무슨 말만 하면 울어요. 뭐라 하는게 아닌데 바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정도냐 하면 말이죠. 하루는 출근 시간이 벌써 30분도 더 지났는데 얘가 출근을 안해요. 거기다 연락도 아예 없고 아니 그래 뭐 한 5분 10분 정도도 아니고 이게 너무 늦으니까 저희 과장님이 아이고 이거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연락 한번 해보지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안되고 톡도 안되고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얘가 10시쯤에 들어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오전 9시 출근입니다. 1시간을 늦게 온 거죠. 근데 아무렇지 않게 슥 기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가 싶었지만 일단은 아무 내색 안하고 아니 꽁꽁씨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길이 너무 막혔어요. 순간 저를 포함해 다들 황당하죠. 너무 벙쳐가지고 입만 벌리고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일 답답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던 저희 과장님이 얘한테 아이고 이봐 꽁꽁씨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늦을 것 같으면 전화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 문자라도 남겨야지 이건 뭐 연락도 안되고 어? 그냥 그렇게 있으면 다들 걱정했잖아. 어? 그러면 쓰나? 딱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헐 얘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특히 얘가 바로 제 옆자리라서 저절로 관찰이 됐는데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길래 뭐하나 싶어 봤더니 뭐하나 싶어 봤더니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는 당연히 혼이 날 만한 상황이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입이니까 크게 나무라는 거 없이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30분을 넘게 자기 혼자 훌쩍이며 차 울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하루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제가 하고 있던 이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그것도 너무 쉬운 걸 말이죠.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아니 꽁꽁씨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 이러니까 또 울어요. 제가요 하늘에 맹세하는데 짜증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딴에 너무 답답하니까 살짝 정색 정도만 했던 건데 이건 무슨 수도꼭지가 터진 것도 아니고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 또 이거 말고도 그래요. 얘는요 아니 그냥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울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얘 사수이기도 하고 또 인생 선배니까 얘 울 때마다 간식도 사다 날라주고 또 달래주기도 하고 때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달래고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게다가 여기는 회사잖아요. 어린이집이 아니잖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지금 무슨 뽀로로야 뭐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자꾸 우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웃기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몇몇 상사들이 처음에는 어허 땡땡이 또 우네. 이봐 꽁꽁씨 그 신입한테 좀 살살해. 이러면서 저한테 타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젠 안 그래요. 얘가 울잖아요. 어이구 저거 또 지랄이네. 이런 표정으로 어 땡땡씨 그냥 땡땡씨 일만 해. 냅둬. 이러고 맙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또 마음 아프다며 더 울어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아 그리고 얘 우는 거 말이죠. 뭔가 여우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눈물 많은 곰입니다. 곰. 아가리에 마늘을 확 쑤셔 넣고 싶다니까요. 전화받는 거 제가 계속 알려주고 다른 팀원들도 그래. 얘 전화받을 때 아 그거 문제있다 지적을 하는데도 전화만 받으면 멍해. 말을 안 해요. 여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결국 과장님이 대노하셔가지고 이땐 조금 한소리 했어요. 그랬더니 퇴근하기 전까지 거의 반나절에 꺽꺽대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가 지긋지긋해 해요. 말 안 해도 다 보여 그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야 얘가 울든 말든 쌩까면 그만이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왜 제가 얘 사수니까요. 저한테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 또 그거 말고 같이 할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볼 때마다 열 불터지고 진짜 확 뜯어버리고 싶다니까. 껍데기를. 그래서 이젠 저도요. 무슨 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속으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더 생각을 합니다. 왜? 또 울까 봐.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조심히 조심히 말해도 또 울어. 그렇게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일하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또 다른 침흥들 쳐다볼 거 아니야. 얘 우니까. 그럼 제가 더 민망하고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진짜 미쳐버리게 했어요. 아니 제가 더 많이 울고 싶다니까요. 진짜.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루 이틀이지. 아니 그리고 사실 스물네 살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지 않나요? 열네 살도 아니고. 와 진짜 별거지같은 명치 마렵다 정말. 한 대만 때리면 좋겠어. 댓글 1번. 이거. 쓴이 염맥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물네 살이나 쳐먹고 저게 뭐하는 거야? 달럴럴럴럴. 내 댓글. 그런 여우는 저렇게 계속 대어놓고 지겹도록 안 울어요. 과하면 안하니만 못하다는 걸지도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핵모질이의 상병신이지. 2번. 개꼬였다. 뭐 그런 나쁜 마음까진 아닌 것 같은데요. 3번. 만약 쓴이 염맥이라는 게 목적이라면 주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랑 쓴이만 있을 때의 태도부터가 다르겠죠. 근데 지금 봐봐. 얘는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질려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쓴이 염맥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많은 거지. 2번. 아무래도 사회초년이다가 나이도 어리니까 겁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부모한테 등떠밀려가지고 강제로 취직을 했다든지.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얘는 아직 마음의 각오가 덜 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쓴이 마음이 이해됩니다. 쓴이 편이에요. 아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짓거리래. 어? 언제까지 저럴 거야? 3번. 아니 근데 말이지. 저러면서 면접은 또 어떻게 통과를 했대? 질문 받고 안 울었나? 깔깔깔깔깔. 4번. 예전에 내 후임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딱 저런 스타일이었는데요. 뭔가 맹하고 일의 순서 하나 모르고 조금만 뭐를 하면 눈물부터 글썽거리는 거야.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거라서 안되더라고. 아니 그냥 무슨 말만 해도 바로 우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다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부류라서 그게 안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죠. 차 울든 말든 쌩까세요. 5번. 이런 건 말이지. 그냥 확 잘라버리고 새로운 신입 채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쟤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이참이 확 잘려가지고 사회생활의 냉정함을 온몸으로 한번 느껴봐야 정신 차리지. 울 틈이 어딨어. 6번. 저거요. 절대 미안해서 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이런 느낌으로. 즉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거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라도 하루 종일 꺾끗대며 이렇게 울면서 일을 하잖아? 그럼 잘못 안 한 사람들이 되레 지 눈치 보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지가 울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 말이야. 자기가 잘못한 거면 그걸 알고 있다면 안 울어요. 그리고 신이 불린다고 님 소문만 나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 또 지각을 하잖아? 그때 혼을 낼 때 조용히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어머 꽁꽁씨 또 지각했네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인사를 해버렸어요.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나중에 님이 크게 한 소리 해서 울더라도 괜찮아. 아무도 님을 나쁘게 보지 않을 거라고 다 아니까요? 쳐발라버리라고. 내 댓글. 전 직장 동료 중에 저랑 친하게 지낸 동료가 그랬어요. 누가 쟤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울기부터 했거든 얘가. 그래서 하루는 한 번 살짝 때리고 나와가지고 아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저런 소리를 들으고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지 잘못인 걸 빼박으로 알 때는 절대 안 울었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댓글 공감해요. 7번. 저거는 귀여운 게 아니죠. 당사자는 끔찍할 겁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계속 우는 걸로 때우는데 나 같으면 명치 한 대 후려쳤을 거야 진짜로. 보니까 얘는요 늘 저렇게 우는 걸로 모든 걸 넘겨온 모양인데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진상 중에 상진상이에요. 진상갑이죠. 8번.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치겠는데 지각하고 쳐 우는 건 도대체 뭐냐? 야 보는 애가 다 눈물이 나는구만? 깔깔깔깔깔. 9번. 저런 것들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죠. 눈물이 전혀 안 통하는 상대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는다는 거. 내 앞에서 질질 짜던 신이 내가 한번 잡아먹을 때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는 절대로 안 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없을 때만 골라가지고 우는 거야. 진짜 재수없죠. 10번. 이런 여자 옛날에 그 뭐야 사랑과 전쟁에 나왔었는데 남편이 미치려고 하다가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항상 남탓만 하고 그러다 보니 살았다면서 계속 우는 개또라이였어. 보니까 집에서 아빠가 오냐오냐 했다던데 혹시 쟤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냥 미안해서 우는 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각도 안 하고 지각을 할 것 같으면 연락을 했겠지. 그렇죠? 이런 거 옆에 있으면 진짜 사람 피 마릅니다. 그냥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